차단법인 유쾌한 공동체 산하 안양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이 솔루션위원회 발대식과 인권지킴이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안양노숙인쉼터는 지역인사와 이웃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솔루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희망사랑방 안승영 대표는 솔루션전문위원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대식에 이어 열린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은 차별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된 권리임이 강조됐습니다.